디펜시브 스카웃을 가라고 미친놈 오케이 슈퍼 스카웃 가자 일단 뭐 건물은 다 지워놓고요 갑니다 여기 정면을 한 번 뚫어볼게요 뭐 없냐? 대충 이 정도 되죠 그냥 가면 되지 렛츠고! 디펜시브 스카웃 후루루루루루루루 야! 개쓰레기잖아! 이 씨발! 이런 쓰레기를 나보고 쓰라고 개쓰레기 새끼들 뭐야 이게! 돈만 날렸어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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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라 이녀석 EMP 먹었네 배슬 너무 많아 제거를 못해 와 강하다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자 이번에는 배틀 크루저 한 부대로 한 번 사대방을 때려볼게 갑시다 배틀 캐리어 렛츠고 렁 렁 렁 가자아 배틀 배틀 캐리어 배틀 캐리어 배슬은 최고였다 가자 디펜시브 배틀 캐리어 아 이 사람이 안 나가 불쌍해 아 불쌍해 야 맞다 호로로로 눈물난다 진짜 왜 안 나가네 왜 안나가냐 가자아 호로로로로로로로로로 어 뱅당 내가 세니 너가 세니 대결해 보자아 아아 골리아 죽어 나갑니다 그냥 맞딜 요거 어떻게 이기냐 나름 그래도 잘 싸웠어 사례바 고생했습니다 아아 제제에 네 옥 옥 옥 옥 옥 옥